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규모 체육행사 일부가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.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예정됐던 제19회 우석대 총장기 전국태권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. 또 익산서 예정이던 대한볼링협회장 학생대회도 연기됐고 8월 계획됐던 문체부관광 펜싱대회도 무기한 보류됐습니다. 만산 수영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는 참가인원을 2,600명에서 97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. 다만 금석배 축구대회와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는 야외경기라는 특성상 예정대로 진행됩니다.